이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안 좋게 뭔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좀 건강한 뭔가 플랜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그럼 우리가 뭐 해체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또르로 살 수 있다고 원래 그래야지 뭔가 또 BTS라는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